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다음번 강의에는 비트코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매주쯤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안되네요.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강의하고 다음번 강의때 비트코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여러 프로젝트들의 원조 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암호학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같은 것들을 한번 쭉 커버를 했으니까 다 이해를 하실텐데 실제로 이런 암호화폐 같은 기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부재로도 달아났습니다만 어떻게 다양한 종류의 공격에 대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시빌어택이라고 해서 대리된 노드들을 막 점거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더블 스패딩이라고 해서 한번 쓴 거를 두번 다시 쓰게 하는 이런 어떤 공격에 의해서 돈을 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냐면 이거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 해가지고 컨센서스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거래가 발생을 하면 해당 거래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한테 브로드캐스트가 되어 쭉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들이 새로운 트랜잭션, 새로운 거래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블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각각의 노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랜덤 노드가 생겨서 각각의 블록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브로드캐스팅을 다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트랜잭션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때 이제 해쉬를 쓰게 되는 거죠. 해쉬 파워를 써가지고 이제 암호학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검증 과정에서 정확하게 받아들여진 것들, 제대로 검증을 통과한 것들만 블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지 않고 밸리드 시그너스를 갖춘 것, 유효한 서명이 있는 것만 가져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블록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려면 다음번 블록에다가 그 해쉬 포인트를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전 해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참여하는 노드에 아이디가 있다든지 그게 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리워드를 줘도 개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벌을 준다고 해도 개한테 준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컨센서스 프로세스는 전부 다 브로드캐스팅을 한 다음에 참여한 노드들의 어떤 합의 구조를 거기에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계속하면서 이루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죠.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멀천트에요. 이렇게 어떤 물건을 파는 비트코인 상점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게 되냐 하면 사실은 여기 참여하는 노드들이 A라는 거래를 했다 B라는 거래를 했다는 걸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Alice와 Bob이라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 경우에 Alice와 Bob이 있는데 Alice가 CA라고 하는 것은 Bob이 원래는 커머스를 한 사람한테 알려줘서 여기에 있는 돈을 냈으니까 당신 소프트웨어를 내가 다운로드 받겠어 이렇게 한 건데 이때 이제 원래는 Alice가 밥한테 주고 B가 C한테 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Alice가 또 이건 취소시켜버리고요. 이건 아니고 내가 진짜로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해줘 라고 이제 그 블로그를 생성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C가 만약에 순서가 이것보다 얘가 먼저 오게 되면 얘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머천트가 이게 상인인데 이 사람이 이게 진짠인지 이게 진짠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때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만약에 이게 제로 컨퍼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응답이 왔을 때 이 블록 자체가 valid한지 유효한지 암호학적으로 그것만 처리를 한 다음에 그냥 그건 된 거네 하고 그냥 줘버린다고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얘가 뭔가를 인증을 하고 줘버렸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여러 군데 쫙 됐으니까 컨퍼메이션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가지고 아 그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가 옳다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물론 이제 더블스팬드가 되는 두 개 이상을 쓰게 되는 이 노드의 트랜잭션 블록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킹을 한다든지 하이제킹을 해서 쓰게 되면 물론 이것도 무력화되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거의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컨퍼메이션을 좀 기다렸다가 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상인 입장에서 보자면 물건을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거래가 일어난 확인 컨퍼메이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이제 롱텀 컨센서스 여기 올바른 블록 블록 이라고 그러는데 올바른 블록체인들의 머무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상한 줄을 준 선호들이 받은 브랜비를 사실 서 부과를 izers 이것이 비트코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생각해보면, 컨포메이션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컨포메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해지겠죠. 문제는 이게 안전해지고 보장해주는 것이 강해지면, 컨포메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장은 잘 되겠지만, 그만큼 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요. 많이 하면 안전해지지만,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조사를 한 것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로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오자마자 별로 검증하지 않고 암호학적으로만 처리한 다음에 암호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바로 내줄 경우에는, 더블스팬드어택이 두번 쓰는 이중소비어택이 한 20% 가까이 성공을 한다고 해요. 다른데에서 한 번 컨포메이션한 것만 오는 것을 기다렸을 경우에, 두번을 하게 되면 5%로 떨어지게 되고, 세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네번을 하게 되면 거의 1% 이하로 0.6%로 떨어지는데, 다섯, 여섯으로 가면 거의 0이죠. 거의 그런 것은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거라서, 현재 비트코인은 6컨포메이션을 쓰잖아요. 6차례를 받았다가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뭐냐 하면, 잘못된 거래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게 암호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것이 강제화되는 것은 사실은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이 전부 다 그 거래가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립토그래피가 이 과정에 그렇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센서스가 있는 브랜치에 있는 거래라고 해서, 100% 무조건 그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여러 개가 그렇다고 해주게 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그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보통 이제 6번 이상의 컨포메이션이, 어, 여기는 오타가 났네요. 컨포메이션이 되면은 그러면 사실상 잘못된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연하게도 그 해쉬를 들고 있는 노드의 점유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에러,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비록 6번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격자가 5%에서 10% 이상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6번을 기다려도 0.1% 확률로 더블스팬드가 성공합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25%에서 30% 쉐어를 갖고 있게 되면은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이때는 25% 컨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녹색이 25번의 컨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집중화가 되어 가지고 해당 노드가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비율이 높게 되면은 컨포메이션 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좀 뭔가 불안정해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암호학에서의 완전 무결할 것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허술해 보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참여 노드들이 정직하게 동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센티브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직하게 남으려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더블스팬드처럼 뭔가 사기치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런 것에 참여한 노드를 벌을 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벌을 주기가 되게 힘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야 이 거래가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디가 없으니까, 어느 놈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 놈을 특정해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뭔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처리를 합니다. 두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는데, 첫 번째는 블록 리워드라고 해서 스페셜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는 그런 블록들한테, 코인 크리에이션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데, 보상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엔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때 이제 해실름, 마이닝을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인센티브를 50 BTC로 주다가 21만 블록마다 절반으로 떨어지게 해 놨어요. 지금 현재는 12.5 비트코인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트랜잭션을 기록해서 블록을 처리한 녀석이 선정되면, 저한테 비트코인을 왕창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직한 행동을 유도할까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노드가 리워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컬렉트를 하냐면, 코인 크리에이션 트랜잭션을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내가 만든 이 노드와 컨센서스 체인이,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잘 끝나서 잘 굴러 가야지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걸 지키는 유인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노드들이 이 룩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컨센서스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지만, 2100만 개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나가게 되는데, 벌써 2013년에 50개 나가던 게 25개로 줄었고요. 2016년에 25개가 12.5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여하는 노드들의 블록 크리에이션의 리워드가 완전히 다 날라가는 시점이 대략 2040년에서 2048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40년 이후에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시큐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래를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게 또 하나의 수수료 모델, 인센티브 모델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트랜잭션 P, 수수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든지 생성하는 생성자가 이 트랜잭션 아웃풋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적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100개를 받아서 100개를 내주게 되면 나는 트랜잭션이 0이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0.1을 떼고 99.9를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현재 거래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자신들의 거래와 관련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있고, 거래 인센티브가 있게 되면 이 시스템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유지가 잘 돼가지고 더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로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꺼림식하죠.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들이 unstable하게 대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런 리워드를 한꺼번에 가져가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을 먹고 왕창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중앙십식으로 셰어를 가져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기를 신다거나 아니면 공격자가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시빌 노드라고 부르는데 가짜 노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해 컨센서스 프로세스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마이닝과 proof of work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